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장마감 후 시장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시장은 여러 날째 계속 이렇게 등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표시가 조금 덜 나는데요. 이 그림에서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일부의 기준선 부근을 살짝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2108이었어요. 2107 기준선을 약간 걸쳐놓은 상태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곧잘 돌리죠.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또 선물로 가보면 아 10일째 박서입니다. 10일째 박서. 선물을 한번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왜 11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잡으면 그냥 박서입니다. 박서. 여러번 보신 그대로 말씀드려왔던 그대로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박스피 돌파가 있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하단으로 때려버렸죠. 그렇죠. 선물 277.30 여기 1호 바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은 6월 30일이고요. 화요일이고요. 어제 장중에서 물이 요요 최근 박서 하단을 살짝 깼거든요. 그런데 종가에 당겨놓고 밤새 미국이 올라 버리니까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안에서의 작은 상담부건 이야 시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근래 제가 지수 관련한 어떤 말씀을 드리면서 방향에 대해서 딱히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죠. 확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아니 말씀 못 드리게 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지켜보다가 그러니까 지수에 관한 하는 어느 한 방향으로 무너지면 한 발 넓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그게 지금 가장 속 편합니다. 그럼 당신 뭐 좀 어디선가 전문가라고 하고 하는 것 같는데 예상을 해봐라 그러면 저는 그러겠습니다. 그냥 이거 지나고 난 뒤 보시죠. 저는 아직도 이게 이렇게 가다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지를 잘하고 눌을 때마다 감아 올리고 각종 악재가 나와도 금방금방 돌려놓는데 좋지 그 말씀도 맞긴 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까 하면 저는 이제 하락 가능성 이 하락의 인자 쪽으로 좀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이 2009년도 그림 보여드렸듯이 하락이 온다 해가지고 지난 2월처럼 그렇게 급락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냐? 워낙 자금들이 풍부하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박스 행대로 그러니까 올라가도 얼마 못 가고 내려가도 얼마 못 가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데 종국에 가면 그건 큰 흐름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난 겸에 하고 가면 볼린지 밴드 상단을 벗어놨던 시세가 중심을 깨면 하단을 깨러 온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단이 압축을 하면서 그냥 표시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아니죠. 표시가 없다 그러면 좀 말 이상하죠. 제가 그냥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지금 지속 압축하니까 볼린지 밴드 폭이 좁아지죠. 그죠? 벽목처럼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자꾸 참 이런 게 떠서 불편하네요. 저는 하여튼 이 HTS를 이용한 접근을 그렇게 덜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벤드 상단이 거기에 볼린지 밴드 하단입니다. 여기는 하단이 있고 상단이 여기 있죠. 지수가 이렇게 가돌이 치니까 이게 좁혀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급락했으니까 확 벌어졌다가 이 앞에는 급락했어요.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압축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보면 여기는 해당이 조금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교차하거나 폭이 아주 얇아지는 구간에서 시세 변화가 오기 쉽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볼린지 밴드도 보면 상단하고 하단하고 폭이 좁혀졌고요. 그럼 이것이 변동성의 압축입니다. 압축입니다. 21선의 가운데 지나가고 있고요.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압축이 되다가 이것이 쫙 벌어지면서 이게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저절로는 절대 안 그렇거든요. 시세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튀니까 벌어지는데 그때 위냐 아래냐 여기도 확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지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벤더 상단을 벗어나는 여기서 벌써 며칠을 더 갔지만 이때 계속 과열이라 그랬죠. 봉 두 개 연속 빠져나갔다가 완전 빠져나갔다가 음으로 누르고요. 또 완전히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고 또 누르고 했죠. 그러다 결국은 조종 왔죠. 여기서 중심이 이탈하다가 이제 또 올려 버렸는데 21선이 여기 지나갑니다. 지금 이거 이거 21선입니다. 21선이 여기 지나가고요. 여기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지지 받으면서 박스가 11절에 잊어집니다. 11절에 잊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단을 깨고 오면 아니요. 중심을 깨고 오면 반드시 하단으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단 깨봐야 지금 밴드 하단이 이거 뭐야 아 이거 선물지수를 꺼내놨구나 272.3 정도 초반이거든요. 이 저점하고도 바로 위에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딱 들고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든 이 뒤에든 다시 고점 돌파를 안 갔나는 누를 때 하단을 깨려가는데 이거 깬다 해봐야 폭이 좁아져가지고 얼마 차이가 안 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물론 하단을 깨면서 이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 이후 이야기입니다. 훅 빠질 수도 물론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락의 N자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전에 말씀드린 벤저 상단 갔다가 중심을 깨면 하단으로 간다는 하는 건 하단이 너무 지금 와서 붙어버렸습니다. 붙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일본 기준선 위에서 오늘 장중까지만 해도 대음봉으로 밀다가 또 당겨났습니다. 동겨났고요. 그 다음에 시장 흐름은 이미 뭐 여러분 다 보신 건데 지수를 시간대별로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서물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거 위에 그냥 확 엎어버렸죠. 그죠? 미스물이 막 엎어지는데 시장이 이거 뭐 돌리다 밀고 전일입니다. 제가 어제는 제가 장마치고 안 했습니다. 15분 넘어 볼까요? 보시면 음 십자산 없애버릴려고요. 보시면 24일 이제 최고점 나오고 겹락 반등하다가 실패하니까 빠져버렸고요. 여기서는 반등하다가 눌러서 당기면서 올라갔고요. 어제는 하락했다고 올라갔는데 중심 살짝 넘어가다가 누르니까 빼버렸고요. 오늘은 이래가자 올라가다가 막판에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장중선물은 바로 이 고점하고 딱 한 티 차이 나옵니다. 한 티 283.35 여기가 오늘 30이죠. 여기서 무너졌는데 무너질 때 제가 예상했던 내용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는 정신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서겁이 중간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미순물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정시 대부분 떨어지고 우리 정시도 떨어지고 외국인 현물 던지고 막판에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수매도 전환되고 이러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난리가 벌어졌는데 오늘 개장 전에 미국이 상승 마감한 건 우리가 아는 것이고 개장 전에 재료가 하나 나왔었죠.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가 확실치 되는 상황에서 미국 상무부가 홍콩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중단한다고 이미 개장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스삭선물은 아침에 조금 오르고 있었고요. 그것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면서 가다가 우에 빠지니까 미중 마찰 정대 우려감 이런 소리들이 나오던데 약간은 결과론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홍콩 국가 보안법 상정에 미국이 특별 대우 중단을 해도 해도 지금 뭐 특혜조처까지 모조리 다 제거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악재로 보는 데 있어가지고 아직은 조금 말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해석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이것을 시작으로 서로 핑퐁 감정적 주고받으면 추가조치가 미국에서 나오면요.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거죠. 왜냐 관세나 비자 등에 대한 이런 혜택들은 아직 없애지는 않았거든요. 철폐하지는 않았거든요. 특별지휘 일부 상실했고요. 관세 비자 이쪽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살짝 가긴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벚꽃이만 날린 간을 보는 식으로 설정 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 부분까지 진행을 해버리면 이게 감정이 점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은 아침에 큰 악재로는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이 순간에는 무슨 악재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겁나 했었는지 부분은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장마치고 조금 일을 보고 바로 보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오전에 중국의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10시에 중국 제조 금액 관리자 지수 10분 이건 50.9로 전월보다 개선되고 예상치보다도 조금 상회하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주문 이 얘기는 그림이 없습니다만 신규주문은 51.4 생산 53.9 이 부분이 0.5 0.7 정도 올랐고요. 현재 중국은 50이 중심입니다. ISM 제조업체서도 그렇고 50이 기준선입니다. 4개월째 즉금 50보다는 위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표는 딱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고요. 가만 회복이 얼마나 빠르고 강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전세계 감염자 확대는 멈추지를 안고 있거니와 실물 지표가 개선이 된다 해도 상승 강도 모멘텀 이런 부분들은 좀 둔하기 때문에 항시 이 부분은 아직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림을 꺼내 놓고 그림으로 가서 보죠. 성분은 이렇게 또 눌러 가지고 중심부 30분 보시면 아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이 수치를 불러드렸거든요. 279.75 구요. 시가에 마이너스 2.5 하면 279.6 정도 나옵니다. 여기 지지하고 딱 돌렸습니다. 며도 여기서 좀 가전에 끊자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가두리라는 점 지수 방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디로 갈 거나 하고 정미예 씨라고 미스 트로트에 나왔던 여성이 불은 우리 민속가라요 라고 하는데 어디로 갈 거나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장이 어디로 갈 거나 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곡을 틀어질 들지는 못 하겠고 유튜브에서 정미예 씨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선희 가수 모창도 하고 저는 TV를 안 봐 가지고 송가인 양이 이랬다는 정도는 나중에 알았는데 정미예 씨가 누구누구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디 제가 가는 커뮤니티 가다 보니까 거기 보면 이런저런 시장부터 시사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엉뚱한 이야기 조금 합니다. 옆으로 좀 갔다 올게요. 정미예 라고 하는 사람이 가창력이 좋더라 그러길래 제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죠. 봤더니 아이가 셋 딸린 대추부 인데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디로 갈 거나 하는 민요 를 했기 때문에 목청이 또 좋더라 구요 지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수가 들어갈 거나 자 여러분 오늘 지수 는 최고가 17 1목 기본 수치 였어요. 이거는 19 데 미국 장 하랑 가볼게요. 미국 은 또 재미있습니다. 다우지수 보면 여기 바닥에서 17 1목 기본 수치 올랐다가 17 기본 수치로 내려와 있죠. 오늘 저녁 지금 곧 미국은 17 변화일이 들어가고요. 17 변화일이 들어가고 우리는 오늘 달성을 했는데 이게 참 난감합니다. 왜 난감하냐면 균형 비유에서 변화일은 워낙 시세가 강해버리면 파죽지사를 해가지고 뚫고 가지만 여기 17 일인데 1목 1목으로 체바닥에서 52일인데 더 간다 그랬잖아요. 6월 8일 여기까지 왔고요. 거기서 17일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당 변화일이 올 때 강하면 강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은 반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 위치를 보시면 정말 죽도 밥도 아닌 상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 따지면 좀 즉갑니다. 여기서 보면 즉가 쪽에 있죠. 즉가인데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중간파동이거든요. 그죠? 이걸 중간파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이는 눈앞에 시세의 파동상 뭔가 보다 낮게 있거나 보다 높게 있어서 그것이 파동의 끝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신고가에 있거나 좀 그래야 부르지기 쉽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중간파동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예측을 하지 말고요. 이것만 보고 아 안차 바닥 찍었다 아니면 반등 끝이다 덧빠질 끝이다 이렇게 못하고요. 이 뒤에 오는 봉을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빠진다 하더라도 또 그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두리를 치면서 가니까 여전히 시장대응 적어도 지수매매는 살짝 어렵습니다. 여기 고점에 예측에서 매도를 딱 쳐놓고 가져오는 사람 인버스를 사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고가근에서 때려버려서 그런데 이때는 정변이 있다가 이날 갑자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장 초반에 라도 예를 들어서 인버스 나섬을 매도를 쳤다고 합시다. 이게 종합주가 지수 니까 했다면 여기 올 때 이익을 다 까먹고 올라오면서 아직도 그래도 약간 하락인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안 그러고 이 정도 때려놨다 그러면 오히려 후달리죠. 약간 후달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기만 지금 지수의 방향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라올 때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상승이 나왔듯이 조정이 분명히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조정 가격 조정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대초에 시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은 시간 조정 중입니다. 그리고 시간 조정이 끝났다 아니다 말씀을 못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지수 이야기는 그냥 해봐야 재미도 없는데 또 시장 흐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도 있고 저는 선물 지수 ETF 그리고 현물 다 보니까 현물 이런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락으로 갈까 상승으로 갈까 이 부분이 좀 필요 하죠. 그래서 보는 정도 고요. 지금 지수 답을 내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태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하고 기준선 지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섹터별로 순환이 잘 일어나니까 줄만 잘 쓰면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 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났잖아요. 6월이 끝났습니다. 차트 보시면 양봉 3개 나왔는데 이 자체도 어찌 보면 하락 추세 선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 좀 애매합니다. 네. 애매합니다. 상승이 이런 걸 가지고 적산변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좋지만 단기 상승 누적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서 보여드렸지 2009년도 경우처럼 올려놓고 이렇게 시면서 갈지 아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건 월봉 이고 여기 여기 두 달 쉬는 거 55일 올려놓고 쉬는 게 월봉 이거든요. 55일 올려놓고 이렇게 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 나온 김에 가만 보시면 여기 55일 올려놓고 40일 쉬던 자리거든요.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월봉이 두 개가 도지가 나왔죠. 여기 시간 조정입니다. 그내로 또 떴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2009년 9월 둘째 주 일목 대등수치 상투 그러고 나서 이게 한 9개월 9개월 더 됩니다. 기억이 왜 이랬지 아 여기가 9개월 9개월 이렇게 쉬어요. 이것도 보면 여러분 시간 조정이에요. 시간 조정. 아니요. 예예. 가격 조정이에요. 시간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봉 일봉을 보면 시간 조정이고요. 그래서 이건 워낙 시중의 자금이 그 당시 양측 완화내가 많이 풀리죠. 경계 회복이 실제 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빠지고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1년 4월 까지 올려놓고 그 뒤에는 가격 조정이 오고 그 뒤로 다시 또 장기간 5년에 걸쳐서 박스 조정이 옵니다. 그래서 그 년에는 이런 참 예 이런 그 뭡니까 예 이런 식의 조정이 참 잦아요. 과거에는 잘 없습니다.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려오겠죠. 이건 뭐 9일 1테리 당시 시간 조정인데 이것도 보면 이러면 드문 케이스 입니다. 드문 케이스 에요.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98년도 6월부터 9월까지 277287 바닥 칠 때 보면 4개월 박스 이런 거 잘 없어요. 이런 건 사실 시간 조정이라고 하기엔 이름 붙이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자리입니다. 잘 없습니다. 여기는 보면 5개월 10개월 간격으로 등장하던 91년도 자리이고 확 대리 놓고 반등했는데 위로도 못 가고 이렇게 치다가 마지막 바닥 44개월 오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근래 이래 찾아요. 근래 근래라기보다는 뭐래 가려될까요. 2008년 이후로 그렇고요. 1봉 단위로는 이번 삶을 이후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따감이 풀부하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수의 강한 조정을 바란다면 지금 아직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좀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재미도 없는 지수 이야기 계속 했는데 선물 매매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물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오늘 매매에서 제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조금 저는 쓰고는 있는데 오래간만에 이걸 썼는데 주가가 거기서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한번 제가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지수가 장출발하고 나서는 이건 선물 온봉입니다. 깔짝깔짝 했습니다.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가지고 시종 상위주 오늘은 바이오 쪽이 빠지고 그죠 한안영 때문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IT순환 돌고 이러면서 반대쪽이 무너져가지고 지수가 크게 빠졌고 코스피지수 종지수 선물은 좀 버텼는데요. 박스치다가 오후에 올라왔을 때 한번 보세요. 보면 283.3 이라고 하는 26일 금요일날 고점은 누구나 아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수급도 나름 괜찮고 이런 상태에서 더 갈 수 있을까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지질하게 조금 횡보를 해요. 1시 45분 이후 그런데 여기 보면 40일 하고 시간마디가 오죠. 그럼 이 이후에 하락하고 있다면 올라가거나 상승하고 있다면 내려가거나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보면 42 여기서 올라가는데 미미합니다. 사실 좀 여기 보면 33 다음에 누르다가 돌아갔고요. 뒤끝고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돌아갔고 뒤끝고 돌아가죠. 200틱으로 보면 지선 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조금 2시를 향해가면서 좀 찌질한 짓을 합니다. 전고점 자리 부근에 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예 그 메시지를 선물 구매하는 분들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 하나는 하나는 있더라도 지금은 올려놓고 지금 딱 옆으로 행보죽이 나요. 시간절에 걸려서 일단 자르고 본다 그랬습니다. 이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살살살 이런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5분 봉을 보면 바닥에서 26개 1목 기본 수치인데 솔직히 저는 오후 3시 반 이후 거래되는 것이 HTS에서 제대로 보완을 안 해주면서 15-30분 봉 단위 기본 수치 시간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과거 제가 앵거 차트를 쓰고 선물과 해물을 마지막 종가시간을 합치시켜 줬을 때는 리듬이 정확해서 즐겼었는데 이것 때문에 무기 하나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시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섬을 여기서 겁나 가려 버립니다. 이건 일목 시간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데 우연히 겹친 거죠. 저로서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보세요. 정별에서 기준선 깨고 구름 상단 깨고 하단 깨고 다 깨고 내려 버립니다. 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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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양훈이의 기준선 타고 정보를 잘 가다가 더디지만 굉장히 더뎠죠. 오늘 그렇죠? 더딘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훅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기 전에 여기서 미리 제가 끊었잖아요. 제가 시간절 그랬습니다. 시간절 그래서 여러분 시간절은 뭐냐 하면 이 개념이 여러분들은 전혀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전상이 글을 조금 적어볼게요. 우리가 절 그러면 끊을 절 입니다. 끊을 절 자를 씁니다. 단절 단절 절단 그러잖아요. 그렇죠? 끊을 절 자입니다. 끊을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익보고 끊으면 익절 그러고요. 손해보고 끊으면 손절 그럽니다. BP 본절선에서 본절 그럽니다. 익절은 마시는 그대로 사가지고 이익이 난 상태에서 퍼센트나 금액이나 아니면 어떤 저항선이나 이런 걸 정해놓고 미리 자르거나 일목의 시간에서 자르거나 아니면 장중에 뭔가 추세 일봉이든 뭐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이 와서 자르거나 어쨌든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자르는 거고요. 손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거나 비율 가격 등등 자기가 정하는 원칙에 따라가지고 잘하는 거다. 그죠. 손해보고 파니까 손절 익절 본절은 본절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걸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한 예를 비율 비율 손절 비율 옛날 제방식으로 할게요. 옛날 호랑이 땅 뽑아 옛날에 우리가 지점에 앉아 매매를 하며 매수 매도가 수수료가 0.5% 였습니다. 나다. 그죠. 엄청 났어요. 그래서 0.3 이잖아요. 그러면 1.3 이 뭐로 날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만원에 사면 오늘 팔 때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0.5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되지만 만원에 사면 만 얼마죠? 130원 그러니까 호가가 150원이면 여기가 본절이에요. 그렇죠. 만원에 사가지고 만원에 팔면 왕복차비하고 거래세하고 포함해가 손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매수과는 만원이지만 혹시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 나는 올라간다고 보았는데 좀 올라가다가 더 멀리고 있는데 탁 내려올 때 그죠. 더 빠져서 자르면 이거는 손절이고요. 이거는 스탑러스고 그죠. 그 다음에 내 매수과 매수과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지네요. 줄이 쳐지 줄이 좀 잘못 쳐졌다. 굳게 칠게요.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줄을 좀 굳게 칠게요. 매수과는 빨간색이 거고 이게 매수과인데요. 이게 매수과입니다. 만원이라고 합시다. 수수료하고 더하면 BP 본전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150원이라고 할게요. 요즘은 물론 가격이 다르지만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150원에는 팔아야 손해가 안 나요. 그죠. 10,100원에 팔면 만약에 10,150원 다하병인 호가가 10,100원 밖에 없다고 합시다. 이랬을 경우에 이랬을 경우에 150원에 안 팔고 만 병원에 팔면 만원에 산 나는 손해가 나요. 그대로 손해가 납니다. 이러면 이 자체가 손질이에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손실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원에 사가지고 좀 노린데 만원 400원 500원 갔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만원에 사시면 4% 떴잖아요. 그죠. 5% 올라가고 이래가 좀 더 갈 줄 아는데 내려온다. 내려오는데 내려다가 올라갈까? 약간 미리나마 기다려가지고 여기까지 와 버렸어요. 그럼 이랬을 때 애초에 나는 손질을 마이너스 2%로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9,800원이잖아요. 너무 좁지만 가정입니다. 접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9,800원까지 깨지면 팔지 나는 안 팔래. 이러고 이제 보구나. 보구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아 이거 나는 이렇게 분명히 간다고 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면 이거 하락으로 N자로 떨어지잖아. 에이 그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판다면 여기 10,150 BP 브레이크 이번 포인트 이걸 손익분기체 본질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조차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다고요. 만원 사서 만원이 본전이지 아니에요. 만원 사서 만원 파는데 계좌보험이 돈이 좀 줄어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원금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안되지. 만원 사서 만원 팔았는데. 그래서 이건 수수료 싼 대로 가고요. 심지어 예전에는 M립과 이하종몬은 거래세를 안내니까 M립과 이하종몬은 매매를 한다는지 그런지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바랐습니다. 이거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지금 시황하다가 기법으로 가버렸는데 이건 다음에 갈게요. 시간이 넘어간다. 시간절을 해야 돼요. 시간절을. 제가 원고 없이 적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썰을 풀다 보면 엄청 시간이가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전 시간을 정해놓고 자르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시간절은 뭘까? 시간 전 시간을 정해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선 위에 있다면 손절선 위에 있다면 나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어. 이게 가능하죠. 그죠? 내가 많은 회사와가지고 나는 손절선을 얼마를 잡았다? 혹은 뭘 얼마를 잡았다? 그거 침범 없으니까 나 기다릴래. 이건 무작정 기다리는 겁니다. 올라가서 내가 정한마대에서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 본절을 하거나 아니면 이탈해서 손절을 하거나 이 셋에 해당이 안 되고요. 가고 있을 때 분양단 내버려 둘래. 그러니까 이 세가지만 쓰면 여기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홀딩이 됩니다. 그죠? 홀딩이 되는데 영어 단어도 쓰다 말다. 시간 줄이려고 그래요. 결로써. 안 쓰면 되는데 시간절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내일 모레 전세가 물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만들어놨는데 요한 며칠에 한탕 하자. 요새 장이 좋던데 한탕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왔다면 매도하고 D 플러스 1 D 플러스 1에 수도 결제되니까 예? 예를 들어서 3일 날 돈이 나가야 되면 1일 2일 7월 1일에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패턴이 나와가지고 어떤 패턴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보조지표도 좋아진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게 자꾸 시간을 끌면서 이래버리면요. 지표가 그래가 그냥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애초에 노렸던 것은 나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이런 이런 모양이 나와가지고 간다 보고 샀잖아요. 안 갔을 때 다시 이 케이스처럼 나는 기다린다. 아니 기다릴래. 이 방법이 있고요. 내가 애초에 샀을 때는 단 얼마 안에 올라간다고 기다렸는데 샀는데 시간을 끌면서 안 가면 나는 블렌비 자란다. 시간절이에요. 이 시간절은 조금 남아가지고 수술 위에서 팔 수도 있고 약간 손해볼 수도 있고 본질일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것은 올라간 다음에 해보니까 이익이 난 상태에서 쉬다가 더 갈래 내려갈래. 근데 내가 잘라놓고 거기서 또 출발하면 따라가는 방법을 쓰더라도 오늘은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오늘 종목 두 개 jip 하고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다행히 사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운이 좋았어요. 종목 두 개 다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간절은 어떤 정도의 수치를 쓰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그것까지는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건 상황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린 일목방식으로는 9개라고 하는 1절이 있고요. 5개라고 하는 소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까지는 잘 안 씁니다. 하다보면 여기까지 쓸 때도 있지만 그건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시간절이 걸렸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는 6개라고 해놨는데 실제로는 몇 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기는 아홉 에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 떨어지려고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데 일단 자르자 자르고 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기서 잘 달랐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절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200틱이었느냐 75틱이었느냐 15분봉이었나 30분봉이었나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 자르고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잘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럼 따라가는 거죠. 손절 나올 때까지 따라가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마침 떨어지면서 매도 가담을 해가지고 떨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여기 보면 279.7이라고 오죠. 종가직전에 여기 뒷고 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잡은 것은 여기서 정산하자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중간에 잠깐 반등했을 때 281 장 뚫으면 안 되고 했는데 여기 딱 0.1피 차이로 다시 빼 버립니다. 이건 이제 낫사삭 선물 무너지고 할 때 외국인들이 뭘 갑자기 두들겨 파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왕창 던져버리죠. 그죠 왕창 던져버립니다. 던져가 아니라 그리고 하락하다 약간 반발했는데 선물은 이파리에 걸리고 쭉 빠지는 거 종가가지 미순물이고 이건 홍콩 입니다. 홍콩 홍콩도 빠지고 있고 홍콩 가는 중입니다. 일본 토픽스도 위에서 홍콩 원해버리고요. 상해지수도 뭐예요. 저탄 빠졌고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입니다. 오늘 1200m로 떨어졌다가 오후 거기서 막 확 태워버립니다. 금융시장이 그때 갑자기 확 뒤집어져버려요. 제가 시간절 나면서 딱 자른 직후에 전체 제가 볼 때 나사삭 선물이 겁나가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조금 전에 보시고 아시아정지도 등달사 왕창 변해버립니다. 왕창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 나사삭 선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좀 해보기 해보기 좀 되어있습니다. 이게 아까 때리던 장면이고 조금 조금 낙폭이 해보기 인데 오늘 장중에는 플러스 였거든요. 야 나사삭 선물이 야 미 주요지수 선물들이 올라 있다가 여기서 갑자기 때려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몇 분입니까 아 앞으로 안 나오나 저 사람 자꾸 자랑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시간절 이라고 하는 개념을 일단 여러분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더 이상 안 움직일 때 기다릴 것이냐 스톱이냐 고냐 가격상 문제가 없어도 아 이상한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거로 올마가거나 아니면 일단 내가 빠져나왔다 헹금지고 다시 노리거나 하는 이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건 오늘 이제 개장 직후하고 한번 볼게요. 선물로는 아침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30분봉 선행섭편 이에 딱 걸립니다. 1목은 절반값을 중간값을 쓰기 때문에 이 선행섭편 이 지나가는 이 자리는 이파리점 사이 정확하죠. 그죠. 이 자리는 그 직전 52개 고가자가 중심이 됩니다. 직전 이 당시 그것을 26앞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큰 하락의 절반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큰 하락의 절반이에요. 여기서의 절반은 여기 있고요. 279중 717은 여기 하락의 절반은 여기 있고요. 이 앞에 큰 하락 의 절반은 여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절반 잡아가 26개 앞으로 보내놓은 거거든요. 지금도 26개 앞으로 보내놨잖아요. 요 앞날 국가는 여기 지나가는 큰 2평선 200이나 1목의 226이평선 이런 자리에 걸렸고요. 이런 자리에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평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딱 시작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에 섬을 매두쳐가지고 단타를 아래로 먹은 것이고 그러다가 반발하고 반발하고 이러다가 당겼다가 오후 2시 지나서 겁나간거죠. 이게 걸렸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왔다 갔다 왔는데 280.65 시가 마디에서 이게 1.5P였습니까 마이너스 여기 여기 딛고 여기서 나중에 튀어나가고요. 깔짝깔짝 갑니다. 깔짝깔짝 가다가 또 여기 왔다가 282.40 뭐 한 309 또 여기 왔다가 깔짝깔짝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 보여드리고요. 미국 선물도 초반에 이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jip입니다. 제가 어제 시동을 걸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눌렸고요. 눌렸고 YG는 블랙핑크 입니까 여자 애기들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사에 뜨고 자료 뜨니까 그렇지 이번에 다시 활동합니까 요즘 가수들이 보면 앨범 하나 내고 시다가 또 나고 또 나고 이러잖아요. 그 때문에 올랐고요. JYP는 일본에서 한국의 한국의 트와이스 팀 팀 일본 여성 가수도 3명 있고 대만 아가씨도 있고 이런 다국적 팀 이름만 일본 일본 여성 여성 대상으로 이번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하죠. 일본에서 시청률이 1위하고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모양입니다. 소니하고 손잡고 한 것이고요. 팀을 뽑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은 JYP의 한국식 방식이 접목이 되겠죠. 그리고 일본에 홍보나 이런 진행한 소니가 하고요. 저는 그런 정도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한번 했죠. 그런데 이게 이따가 오늘 한한영 철폐 완전 철폐와 관련한 뉴스가 떴죠. 그게 떴다가 이따가 이게 한국관광공사에는 그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들이 그냥 기다렸던 한은영 해제공식가 중국전역에 한국상품 판매 게시 그랬는데 제가 채팅방에서 풀이를 해드리면서 기사가 조금 문제있다 그랬어요. 풀이된다 이런거 그 다음 단독 이런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독은 독점 특종 남도 모르는 것들을 언론사만 터뜨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물론 정말 단독 특종이 될 수도 있지만 단독은 조금 아닌 경우도 있고요. 정권을 맞으면 다른 언론들이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언론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공론화 여론화가 됩니다. 거기서 살붙일 내용이 좀 있는데 약간 그러면 정치적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제가 안 하겠고요. 이걸 받아서 계속 퍼뜨려주거나 아니면 어떤 것은 덮어버리면서 안 받아줘요. 한쪽에서 터뜨려도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안 받아줄 때가 있고 사실이 아닌데도 터뜨려줄 때가 있고 서로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른 데서 안 받아주더라고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오피셜이 아니면 뇌피셜이 되어버립니다. 뇌피셜은 뭐죠? 자기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오피셜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나 한국관광공사나 어디서나 이런 데서 그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들 풀이 된다 이런 거 좀 조심하자 그랬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갔나? 아 무관하다 이게 나와버립니다. 관광공사는 해적은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이제 제로터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건 선물이 벗기면서 조금씩 가는데 오늘 지수가 올려놓고도 조금 무거웠던 것은 삼성은 작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 도와줬어요. 시총상위 1,2위가 하이닉스도 이러고 있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 등등 무거워서 지수가 좀 그랬었고 아 이건 안 해요. 이거는 뭐 대등수지 리듬이 와서 혹시나 하고 한번 연구해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선물 10일간 박스에서 고첨뚜루가 올라오면 망치질해버리고 내려가면 때려올려버리고 이렇게 가두리치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아침 밀릴 때 종목들은 좀 뜨는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시총상위주들이 빠지니까 코스닥 1봉이 2개 나왔거든요. 이건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거더 올려놔가지고 바지까랑이가 그냥 무릎 복숭아 뼈까지 내려오니까 훈러덩이 땡겨 올리더라고요. 오늘은 코로나 쪽은 빠지고 이런 건 빠지고 대신 이쪽이 됐죠. 오늘 중국 화장품 한국 여기는 한국 화장품은 다른 칸에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음원주 게임주 여행 중국 내수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나중에 메모리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해물은 두 개 가봤는데 오늘 감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선물 내용인데 제가 해설 안한다면 여러분 잘 모르실 거고 이거 고점 찍을 때 42개 부근 뭐 나왔다는 정도고 그 외에는 운풍시간이 별로 안 맞았습니다. 오후 가가지고 조금 맞았습니다. 삼성 예전이 이루고 있고요. 웬다이아 일진다이아 수소차 관련 수소차 중에는 SPLCL 좋고요. JNK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고요. 일진다이아가 나름대로 잘 간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계속 관심 가셔도 됩니다. 이건 오후장 장면이고요. 오후장 장면 코스닥 보면 아래 많이 당겨 놨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또 지수를 선물하고 양봉을 해놓고 그런데 이러고 난 뒤에 이러고 난 뒤에 지수고 다시 때려버리고 이건 중간중간 제가 캡쳐드립니다. 걸어놨는데 이렇게 엎어버리기 또 시작합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제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닙니다만 시장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동기만세 불렀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내가 혼자서 이렇게 받는 데가 아니라 이건 이미 다 보내드린 거예요. 다 발표하고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복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한 걸 했다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장중형 선물 뭐 이 시간들 체크하고 박사가 11차다 뭐 이런 거 내용 계속 설명이 있고 우리가 아까 그 위에서 자르고 난 뒤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현물에서 뭐 현물에서 해가지고 뭐 이런 것 쭉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고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봐가지고 현재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인지 보고 갑시다. 제가 이렇게 한번 뛰어볼게요. 천명이 되면 라이브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한 달 여만에 875명이네요. 정체네. 정체. 여기 보면 저희 수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거 끝나는 대로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화면들이 무미건조한데 제가 이걸 화해하게 꾸미러가는 건 아니어서 좀 이렇고요.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정리는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전 아무런 준비 없이 환율하고 이쪽 좀 보고 갈게요.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아래로 더 빠져버리면 외국인 수급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200원대까지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지수가 3월 19일 바닥 직등과 동일하게 원달러 환율도 1296원까지 갔다가 6월 11일 지수는 6월 8일 상투입니다. 이쯤에서는 코스닥 상투가 나오고요. 6월 11일 1188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다가 일목으로 보면 기준선이 걸리고 현재 이것도 그래요. 환율도 여기서 올라가볼까 내려가볼까 이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율 예측은 예측은 이것만 보면 안되고 달라나 다른 것도 봐야 되고 한데요. 이 그림을 보면 하락 N자에 약간 반발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는 됩니다. 물론 업무 나라의 기준선 아래 있으니까 그죠? 이 전체증 깨버리면 그냥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추가하락으로 가보면 아무래도 가면 아무리 점검시장은 반대로 워낙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수 개선값이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제가 이거 1수 한번 볼게요. 1수 자 이건 14일입니다. 종지수는 코스피 선물지수는 6월 8일 이상 2기 때문에 17일에 와있고요. 코스닥이나 환율은 여기 14일에 와있어서 일목 기본수준은 아닙니다. 이거 몇일일까요? 14일 대등수치죠. 이 안에서는 오늘 양봉 달았죠. 이것만 가지고 보면 반등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잡으면 이건 뭐 이미 65일 지나갔고요. 이건 기본수치는 없습니다. 76 변화일은 더 가야 됩니다. 6일 남았습니다. 올라올 때 며칠이 있는가 대등수치 한번 볼까요? 이건 46일이고요. 계속 가봅니다. 72일이죠. 그럼 여기서 70 지금 이제 70일이잖아요. 그러면 이틀 뒤에 대등수치 6일 뒤 다음주에 76 기본수치 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겹쳐 봅니다. 그럼 일목에 33 기본수치 여기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것도 대등수치 약간 마디인데 적어도 원달러 환율로는 6일 뒤 6일 뒤 이날이 무슨 날인가 그럼 제가 달력을 한번 가볼게요. 달력에서 구글 클린드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달력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30일이면 하나 둘 셋 넷 7월 5일 6일 다음주 화요일이네 아닌데요 수요일이죠 이런 바보네요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수목금 수목금 3일이고 다음주 수요일인데 그걸 왜 달력을 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감각이 무뎌져요 요 앞번 제가 방송하면서 미국 고용지표 스케치를 찾아가지고 혼자서 헤매는 거 보세요 갑자기 준비 없이 하니까 여러분 이거 웃어 웃어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는 왜냐하면 매월 첫 금요일에 되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이 7월 4일이라서 3일날로 돼있었는데 전 자꾸 이걸 금요일로 가서 찾으니까 금요일로 발표가 안 나오니까 그다음주 그것도 자꾸 이상하다 이게 다음주 하나 그리 헤맸던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저 사람 좀 모자라는 거 아니까 생각하셨는데 이해하십시오 저는 저를 이해를 해요 여러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험율 여기 있네요 실험율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목요일 7월 목요일 목요일 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경우 월 첫 금요일에 발표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휴장이 오니까 금요일에 미국 독립일 기념일 휴장이 오니까 7월 4일이 독립일 기념일 3일날 휴장을 해버리니까 발표를 목요일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주요 이벤트 있는 거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립니다 나이가 들면 좀 샤프하면 떨어져요 뭐 어쩌겠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를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돼요 뭐 이야기하려도 말았죠 아 예 환율 이야기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죠 예 솔직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14대 등수 올라갈 수도 있구요 못 올라가면 여기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떨어진다느냐 워낙 강선이가 지수행에 도움이 되구요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보통 이렇게 14일에 이렇게 14일로 오면 있구요 그게 안되면 어머니 역별이긴 한데 어머니 우하방을 안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파고들어야 완전 역별이고 여기서는 조금 이상한 역별입니다 기준선 전환성 기준선 구름이 있는데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왜냐 중간에 박스친 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치기 올리는 바람에 구름이 이렇게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혹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데는 보면 이렇게 일단 역별로 좀 보고 있구요 이게 환율입니다 환율 저는 필요하면 유가도 해드리고 이러는데 이거는 원달러 주봉이구요 주봉은 뭐 걸리는거 없는가 볼까요 이런거 추세같은것도 장기자로 없이 그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걸리는거 없네요 내부추세선도 뭐 걸리는거 없구요 주봉일수 한번 볼까요 후행설펜이 다 와갑니다 14에 24 26은 아니네요 26에 가까운 수치구요 뭐 이런것들은 너무 중간 마디라서 좀 그런데 이건 28이고요 아니요 29에요 29에 가까운 수치 저는 사전에 이거 안꺼서 봤고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그어보는중입니다 102 이건 기본수준 아니구요 이 안에서 리듬에서 공통점 있는거 찾아봅니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13 17 16 아니요 이거 줄 잘못 껐어요 29 없네요 이거 17 약간 약간 이런 기본수준 리듬이 살짝 보인다 그죠 강한건 아닌데 강한건 아닌데 약간 보입니다 이런거 뭐 대중수준 아니구요 대중수준 아니구요 이 안에서만 좀 보이네요 원달러는 다음주에 17 26 기본수준하고 7 대등수준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지금 적합권이 있으니까 반발할 가능성 만약 이게 반발한다면 주가로는 악재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봉은 오늘 벌써 여러분 14일 대중수치잖아요 그리고 다음주 되면 어떻게 된다 76 33 기본수치가 들어와버리죠 이건 17은 여기 있네요 그럼 다음주 1봉이 수요일날 33 76 이런게 오는데 그럼 여기서 역산을 더해봐요 뒤로 가봅니다 52 같은건 안걸리네요 아 요거 42 43 걸린다 요렇게 하면 40이 걸립니다 기본수치 근데 이게 중간화대라서 조금 작네요 40이 대등 있을까요 대등은 아니네요 33으로 오네요 3334에 42 44 오니까 이거 이거 리듬이에요 다음주 다음주 1봉은 요렇게 되고 주봉은 요렇게 오니까 그러면 다음주에 주봉에 배나마디가 있는데 날짜로 좁히면 얼마일까 일단 수요일 빠르면 화요일 그걸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다면 분봉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며칠날 몇시경이라고 이렇게 좁혀집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사고다발지역이 하나 오는데 이렇게 이제 환율이 시세가 가면서 거기 와가지고 하락으로 와있는지 올라와있는지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런식의 변화가 오는지 보는거죠 이런걸 일목에서는 예비계산이라고 합니다 일목사님께서 손으로 그래프를 걸 때는 이렇게 미리 하나하나 그리는거 여기다 표시를 해놔요 33 기본수치 7,6이 오고 뭐고 겹치는거 표시를 해놨다가 그날이 당도하여 혹은 그 변화이 이길 시장이 어떤 변화 사고를 치는지를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위다 아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시그널이 나오면 따라가요 강력하게 따라갑니다 거기서 허지부지하고 별 변화가 없으면 하루정도 이틀째까지 하루 반정도 더 지켜보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주 강한 하락과 아주 강한 상승이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하니까 미리 대응은 안하고 준비만 해놓을 겁니다 제가 지금 원달러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카페에 오셔가지고 뭐 유리해오는 아니더라도 오시면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는 그 카톡 대학방에서 뭐 편하게 이런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하니까 거기도 오시면 도움이 좀 되실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짤막하게 종목 좀 보고 갈게요 종목 이야기하면 이제 밤새 해야 됩니다 종목을 좀 띄워야 되는데 일로 가버릴까요 짤려요 현재 거 하나 띄우고요 차트를 안 띄우고요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니까 혼자서 일반교로 떠들어야 되니까 이게 참 허공에다 외치는 소리라서 조금 심심합니다 동진세미는 조금 배가 아픈 주식입니다 가져오다가 잘라먹고 좀 더 가가지고 제가 잘라 해도 다른 분들이 먹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아시는 그대로 중국 관련주들 저는 이런 관심장 화면이 이렇게 좀 축약한 게 하나가 있고요 엄청 커는 화면에 많이 보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만드는 거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안 합니까 중국 내수 관리주인데 이불신식을 이용해 먹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 따라가는 방법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미 결판 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떴다가 밀렸죠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주들 그 다음에 키스턴이 뭐 이런 예 연예기획사들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여기는 여기는 안 나오는데 게임주들도 오늘 강했고요 강했고 여기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려 놔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게 엄청 힘을 못 쓰다가 한방에 돌렸는데 내일 떠버리면 정거점 바로 와요 그래서 상승 지속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런데 일단 출발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실려 놔 가지고 완전히 물량 엎어버리기 전에는 이쪽도 이제 드디어 바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그 다음에 오지 관련 통신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러스 관련한 각 테마주들 등등 해가면서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대면 관련 예 뭐 인터넷 관련 음식료 음식료 이런 것들에서 주거니 받거니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해가면서 돌아오면서 해 먹는 중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등록을 했어요 선수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걸 제가 그 제어협회를 매매하고 난 뒤에 기사 뜨고 뭐 이거 상가 가버리니까 제가 에이블 cnc 를 매매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개인이 혼자서 매매할 때 하고 저처럼 이제 다른 분들한테 들어가자 하고 할 때 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음 비율을 이렇게 합니다 비율을 우리가 뭐 비유법을 많이 쓰는데 테이블 탁자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테이블을 제가 단면으로 그려 볼게요 예 탁자를 아마 야 아이고 아이고 들어갔어 여러분 제가 테이블 탁 아이고 아니 탁자를 이게 이제 여러분 탁자 이 탁자 다리입니다 에 다리고 이게 이제 다리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보자기를 한 장 딱 펼쳤다 해 볼게요 사실은 딱 붙어 있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제가 요렇게 지금 요렇게 보자기 한 장 딱 펴 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예 근데 이걸 가운데 부분을 이제 손가락으로 손가락 이렇게 잡고 이제 끄집어 올린다 라고 가상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올라갈까요 예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죠 그죠 예 보자기 가운데를 잡고 당겨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요 끝이 이제 딸려 들어옵니다 그죠 딸려 들어오고 바짝 들어 올려버리면 아마도 이제 보자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주름이 이제 조금 있고 탁자는 여기 있고 여러분 이게요 1번 선도주입니다 최선도주입니다 최선도주 상가 바로 달려간 애들 예 제 꼭대기에 물론 상가 가버리면 한 점이지만 마라톤도 완전 꼬린지점 가기 전에는 선두 그룹이 있고 그죠 두 번째 그룹이 있고 이렇게 좀 그룹이 됩니다 그래 같이 뜹니다 가다가 이제 실력차가 나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최선도에 뭐 한두 명 정도 경합하거나 두세명 경합하거나 그러다가 맞으면 혼자 들어온다 그죠 비슷하게 들어오거나 차이가 좀 나면 떨어져 혼자 들어오죠 대개 선도주 군의 형성이 조금 돼요 몇 종목이 해당 테마 섹터에서 그 다음 군이 나와요 이건 이제 마라톤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걸 한 2등주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뭐 3등주고 이건 뭘까요 잡주입니다 일명 똥주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잡주라고 합시다 잡주 그래서 얘가 상가가며 그냥 이게 뭐 한 30% 간다면 이런 가상입니다 요 밑에 주식 주식들은 20에서 한 25% 요 밑에 그때는 뭐 10에서 한 20이나 그죠 15나 뭐 이렇게 잡주들은 뭐 3%에서는 5% 한 8% 퍼센트 이렇게 여기 가니까 한번 따라서 가보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혼자 매매하고 빨리 발견하면은 사실 대장을 사는게 제일 낫습니다 가장 먼저 뛰어 나오는 쪽 네 그 여기 여러분 이렇게 땡겨 올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자기를 땡겼다가 여기서 손을 한번 탁 나와보세요 그럼 어떻게 떨어질까요 얘부터 바닥에 먼저 닿죠 얘부터 바닥이 닿고 위에서부터 스르르르르르 주름이 잡히면서 예 최고 주식은 예를 들어서 10%가 있으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있거나 얘네들은 뭐 1,2%, 2,3% 끊어버립니다 그럼 일본으로는 위수용기 이렇게 되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달려갈 때 할 수만 있다면 일단 대장을 잡고요 만약에 대장을 놓쳤으면 2번을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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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당세 때에서 이 탄력도 지수 배타계수 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종의 배타계수 뭔가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승할 때 탄력이 고탄력죽 1,2,3 줄 세워가지고 2번까지 따라가고 3번은 사지마라고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3번을 사느냐 하면 이게 너무 올라가지고 사기가 힘들어질 때 뒤늦게 발견하면 좀 얘기를 살게 돼요 그러실 경우 이게 예 1일 가고 2일 가고 3일 가고 이러면 얘도 수익 좀 납니다 나요 나는데 당일 중에 주저앉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번까지만 사고 3번은 잠깐 보거나 잡주는 손 때문에 안 됩니다 떨어질 때 잡주부터 떨어져요 조금 뜨다가 잡주부터 땅에 쳐박아 버리거나 마이너스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 3번 2번 수준 1번이 맨 나중에 내려오거나 가장 적게 빠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손수건 손수건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몽고족들 보면 게르라 그러니까 이걸 치고 살잖아요 여기로 그 다음에 살 때는 일본을 사는게 많은데 일본을 못사면 일본을 1번을 찾아보면서 2번을 사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팔 때는 매도는 3번을 보면서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을 보면서 왜냐 이쪽이 약실 기온이 가장 빨리 작용하거든요 얘네들이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 2번이 내려와요 1번은 가장 늦게 내려옵니다 올라갈때 1번이 가장 빨리 올라가고 2번이 올라가고 3번이 올라가고요 4번은 뒤늦게 뒤늦게 가고요 떨어질 때는 얘들부터 먼저 떨어지는 그러니까 팔 때는 얘보고 팔고요 얘는 얘 버티고 있다고 이거 밀리는데 얘들 밀리는데 안팔고 있다가 제법 빠져가지고 파는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철칙 원칙은 아니고 대체로 이래요 그리고 내가 좀 손빠르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 가는게 맞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개 분들을 이렇게 가이들어 가나 이럴 때는 이게 늦으면 천상 이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죠 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형이 혹시 무너지거나 이럴 때 급등형 종목들은 갑자기 갔다가 무너질 때 호가당 거래가 적으면 때리면 호가가 확 빠져버린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방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 나가면 이런 식의 문자들을 상투적으로 쓰던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자를 적어 드릴게요 왜냐면 한자를 보시야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쉬우니까 포류 포류가 뭐냐면요 갯버들 갯버들 여러분 갯버들 뭔지 아세요 부들이라고 들어보신다면 모르겠는데 갯버들 갯버들 저는 그 고향이 고향이 저 남쪽 우리 아랫동네가 그 바닷가 동네라서 부들 안 보여요 부들 같은 거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 자 상옥수는 사철 푸르르고 에 포류자 버들 저런 그 부들 이런 류는 가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동잎도 그렇고요 가을 가을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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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든다 오협이랍니다 오협 오동나무 잎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보면요 상록수는 대장주고 혹은 펀드멘탈이 아주 좋은 종목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계절이 바뀌어 가지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면 시장이 힘들어지면 부들 오동나무 잎부터 빨리 떨어져요 포류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것들과의 비교되는 모습을 예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갯버들은 잎이 일찍 시들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말은 원래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죠 약한 사람들이고 주식종목으로 가면 좀 허약한 애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잡주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급적 잡주는 안 하시는게 좋고요 예 누구도 무량제하고 싶죠 그런데 그냥 바람에 휩쓸리면서 급등락하거나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것들은 또 보면 이상하게 적잔하고 싸고 희한한 것들이 괴상망측한 재료를 갖다 붙여서 막 해먹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시 붙을 갯버들 오동나무 잎이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버립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버립니다 상록수는 붙어있어요 붙어있습니다 갯버들은 가을이 오면 먼저 잎이 떨어지고 소나무와 잣나무는 서리를 맞고 더욱더 무성해진다 라고 하는 그래서 포류지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급등하는 종목에 있어서도 밑에 맨 뒤에 따라가는 것들은 우리는 부들이라고도 하고요 다 같은 종류들입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들 사진까지만 보여드려볼게요 저 저수지 같은 데 가면 연못 같은 데 가면 이리 생겼습니다 부들부들해서 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6월 30일 그 2020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시장이 3월 중 하순까지 겁나겠다가 또 이렇게 크게 올리면서 마치고 6월 초순 이후로는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방향을 못잡고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렇게 쉬다가 가든 결국은 주저앉든 7월 초순이 넘어가면서 변화가 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은 또 다음에 같이 살펴보기로 하구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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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